요거 참지 못했고 기차? 기차 못 막어 한번 가? 오늘 마지막 컨텐츠 기차 막아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진짜 밤에 게임하는게 좋았었는데 뭔가 진짜 GTA하면 밤을 내가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아 안배요 이제 잘 배는게 잘 안배여서 어? 뭐야? 너무 빨리 왔는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어떻게 막아야되지 이거를? 이걸 이거 어림도 없어 이거 이거 들어야되 오! 오! 야 들었어 야! 오 기차 들었어 기차 들었는데? 야! 야 미친! 아니 기차가 앞머리가 없는데 계속 굴러가 이건 어떻게 된거야? 와... 기차를 드네 개쩌는데? 와... 야 이거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나 아까 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따라가보자 와... 역시 헐큰데? 기차를 드네? 근데 기차는 가만있어봐 이게 잠깐만 앞머리가 없이 가는... 어? 잠깐만 앞머리 생겼는데? 옆에서 한번 빼봐야되나? 와... 이걸 가만있어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어디까지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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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쩌... 어... 이거 버려 버리고 바로 들어 버리고 버리고 바로 들어 버려 버리고 바로 들어 버려 와... 어이 미친 뭐야 이거 아... 기차는... 저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뭐 단단해서 멀쩡하지 얼큰은 야 이게 빠지긴 빠지는데 그건 안된다 야 그렇다면 야 그렇다면 가만있어봐 야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여기서 해보고 싶은거 하나 있어 정면 정면 충돌 머리로 그 시속 한 200으로 가자 한번 가보자 한 이정도 됐어 간다 오 운전 개힘들어 운전 개힘들어 야 이렇게라면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후... 후... 눈을 못 깎겠어 어어... 아... 아... 까비... 와... 운전 장난 아닌데요 운전 장난 아닌데... 운전이...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진짜 운전 쉬운게 아니야 이게 이 정도 속도는 괜찮아 이 정도 속도나 괜찮은데... 이 정도 속도는 괜찮아 이 정도 속도나 괜찮은데... 속도가 진짜 빨라서... 속도가 진짜 빨라서... 조금 이거는... 멀리서 보자 멀리서 보고... 확 들이박아버려... 알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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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샷! 아... 갑바는 까이네요 갑바는 까요 오... 갑바는 까이네 오... 갑바는 까요 오... 아... 갑바는 까이네요 갓바드 까이네 기차는 진짜 리얼 무적이구나 한번 부숴봐? 이러고 가볼까? 이러고 내가 돌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냥 가겠지? 던지기 누르니까 근데 뭐 부술게 없어 안 부서져 이거 개무적이요 여기가 약간 위치가 왜이래 나 왜이래 왜이래 이거 나 왜이래 나 낑겼어 야 잠깐만 야 어? 큰일 큰일난거 같아 컨트롤 안돼 컨트롤이 안 어 됐다 어 완벽하게 낑겼어요 지금 완벽 아 됐어요 그렇지 기차로 들어버려야죠 그렇지 이렇게 빠져나오지 헐클하면 응당 이렇게 빠져나오는거지 기차로 들어버리는거지 그냥 낑기면은 그냥 빠져나오는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버리는거 아 아 아 아 묵 Deadly 말 beg 으어어어어어어어어 기찬은.. 진짜 답이 없어 기찬 안돼 기찬은 보이듯 가능성은 보이 beeps 매일해 아 서열 1위는 군사기지? 어응 앞머리 빼고 도망가보자 으쩌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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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이러고 나가봐 이러고 나가봐 이러고 나가봐 아 그러면 앞머리가 없는데 앞머리가 없는데 가지네 이렇다가 이거를 날려버리면 앞머리가 생길꺼야 그치? 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그쵸? 기차가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기차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 아 맞다 야 이것도 있는데 어? 야 사람이 있어 야 야 안에 사람 있는데? 가만있어봐 야 오우 안에 사람이야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 아 나 진짜 웃기다 뭐야 아 아 사람들이구나 와 이렇게 보면 좀 무섭다 이렇게 보면 좀 무섭지 않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는게 어떻게 보면 참 맞는건데 진짜 좀 무섭다 야 이거 점프대나? 어이 미친 와하.. 쒸 하하하하하하 계속 들고다니고 싶다 아까 여기서 보니까 점점 총가봐 이걸 이렇게 한번 죽을까? 가만히 있어봐 흐어오어어엇 얘한테 한 번 던져봐 살짝살짝 살짝 앞으로가 누렁이한테 던져보자 자 하나 둘 셋 둘 셋 넷 넷